250골드를 획득합니다 고레아나 돈 좀 카드 사게 연류 수수강 빌려 보내기 망란 아니 윙 부츠 현류강호하자 엘리트 부스러워하자 엘뿌 엘뿌 똑같이 플리트 부스러워하자 플리트 부스러워하자 해양추호 왠지 땡기네 엘리트 부스러워하자 엘리트 부스러워하자 엘리트 부스러워 Griff 이르렀 광란의 광란쇼 레드 샌즈 전투 장비 엘리트 하나 더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기는 신발 신고 가야 돼 아 그냥 맞아서 샌즈 보는 게 나왔나 캘리퍼스 현류 광란으로 잡아야겠네 자 클리아케오 1 무적 무적특 무적 아님 망했는데 망 망 망하면 점탑 생활 끝나냐 5 2 3 흔하긴 해 다음장 와 광란삭이다 참호 켈리 참호 집기야 하겠지만 다음장 룰루룰루룰루룰루 룰루룰루룰루 어 참 참 어 혹시 참 참 쟤 또 손상 걸어 못살겠다 이제 방어도 못올리는데 뒤진 것인가 뒤져본다 아이고 여기 지나면 불 보는데 대신 불가침은 어떨까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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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란드 밭 따주시오 살고싶어 사하로스 온상 아니 지옥불술려 했는데 잘못썼다 살고싶어 사하로스 온상 살고싶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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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댁이냐 슬픔 있어요 그냥 뒤지고 담겜 가는게 제일 현명한거 아닐까 아 나이씨 또 그지같은 놈 나왔네 생활 보면 2막은 다 그지같은 놈밖에 없으니까 특별히 재수없는게 아니잖아 그냥 그지같은거잖아 그지같은 놈이 없으면 좋겠지 그지같은 놈이 없으면 좋겠지 그지같은 놈이 없으면 좋겠지 그냥 죽을땐 슬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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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군. 광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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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란댁이네 재물 좀 줄래? 아니지? 휴 휴 미친 그래빈 미일친 그래빈 미일친 그래빈 미일친 그래빈 미일친 그래빈 미일친 그래빈 또 이곳이 났구나 미일친 그래빈 미일친 그래빈 미일친 그래빈 광기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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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화제 매우 필요합니다. 소화불량 유발덱. 아니 재물 3개 줘봐. 재물 5개만 줘봐. 재물. 어둠의 포옹 하나 살만하지 않나? 무적 살까? 무적 특 무적 아님. 포옹 하나 살면 안 되겠다. 더는 이 골을 두고만 볼 수 없으니까. 소화불량 유발덱. 소화불량 유발덱. 야 이 자식아. 너는 수원하지 마라. 명치만 달려야겠다. 명치만 달려야겠다. 왜 써버렸는데. 써버렸잖아. 1889방어. 대부분은 버그입니다. 가끔처럼. 나도 모름. 공격이 빗나가는 게임에 지친. 당신 그런 당신에게. 트로우 게임을 추천드립니다. 새로운 개빡침을 경험해보세요. 뭐야. 저열이 있으면은. 물음표가. 초자연적인 힘으로 바뀌어. 솔직히. 저주 피할 수 있을. 꺼라는 그런. 느낌이 안 드는데. 그래도 힘내라. 아이언클레드. 야 이러면 이제. 피할 수 있다. . . . . . . . 광란데오렌친구여 어둠의 똥 하나 더 어둠의 똥 발굴강화? 일단 여기서 강화해야될거 나올수있기때문에 온방 나오면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잘 모르겠는데 악위는 근데 999방어 뚫을수있는앤데 쟤는 딜컷이 없어 뭐 왕란이 더 빠르기야 하겠죠 쥐약도 있고 왕란강화할까 1,700방어 1,700방어 워저컷 이제 액트4는 깼지 그 다음이 문제지 액트3 액트4는 액트1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까가도 진짜 세네 가끔 덱에 따라 작은 까가가 큰 까가보다 너쎄지 진짜 똥덱으로 어떡해 여기까지 왔다 아 그냥 버리고 리트 했어야 무섭게 껴야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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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 개치웠나? 멍청한 잘생기 내가 이겼다 이디언 복속 이색 복속도 없는 게 와 광란 대기다 이천 딱댐 이건 누가 어떻게 봐도 광란 대기네 광기 쥐색이 천류 지울까? 아하 아하 됐어 됐어 이 쌍무 어 힘 깎아다 인마 조개화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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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 어 이게 조개화석 특이 아니네 와아 조개화석 사기다 개사기네 으 가게 어 내가 지워나? 심장아 난 너에게 새 턴이란 시간을 두었어 이젠 내 차례다 오면 님도 아이언 클레드 아셈 광란에 광란 파티 20 곱하기 15 맞아줄까 아휴 약해 빠졌어 더 때려봐 어이쿠 72 곱하기 15 영채화 버접 124 곱하기 15 컷 크 버접 컷 진짜 진짜 힘들게 이겼네 진짜 힘들게 이겼네 진짜 힘들게 이겼네 8만 방어 캘리포스 8만 방어 캘리포스 8만 대장성 ㅅㅂ mt 어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